으 으 으 으 그래서 어르신께서 띄울 낚시 중 치운처럼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저도 오늘 넣어봤더니 이 녀석이 지금 대낚시 대낚시 한 대 이렇게 던지고 보니까 물고 지금 완전히 저기다가 던졌었는데 이게 물고 지금 바위 속으로 쳐박았어요 이야 이거 물고 들어갔는데요 아 이거 하하하 아 잘 빠져야 될텐데 아우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바람 쐬러 나왔는데요 아우 바람이 많이 부흡니다 이 물고도 많이 들어왔고 아 이런 날 또 혹시 몰라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참 오늘 정말 많이 불어요 뭐 어 뭐 뭐 anybody 바람이 좀 불쌍합니다 와... 이야... 오늘 하시군요. 아... 낚시... 시원한 건 진짜 힘들어서 하고 낚시 바람이 문제라고 하셨던 조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 바람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 조사님... 이건 뭐... 날씨가 추운 것도 문제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어우... 너무 막... 네... 어... 아... 오우... 날씨가... 아... 조사님들 건강... 주스로 하십시오. 건강 참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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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아멘